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소비자들이 좋아해요 소비자들이 좋아한다고? 니들이 한 명 알려주냐?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몇몇 영상에서 해외 영양제 특히 미국산 영양제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인 의견? 저의 의견입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물론 그러면서도 특정 제품들의 경우에는 직구 제품들을 추천드리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국산 영양제들을 막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국내 제품들도 문제점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컨셉 원료입니다 제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극미량 사용되는 원료를 저희 업계에서는 컨셉 원료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소비자분들이 이런 컨셉 원료에 속아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조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실제 레시피를 까보면서 국산 영양제들에 들어가는 컨셉 원료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감태 추출물로 만든 제품입니다 수면 영양제라고 하죠? 수면에 좋다는 성분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감태 추출물, 미강주정 추출물, 그리고 락티움 이런 것들 수면제나 수면유도제 같이 먹으면 막 잠이 오는 제품 절대 아니고요 잠든 이후에 수면의 질에 관련된 제품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섭취를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양제 중에 왜 아무 효과가 없냐는 식의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제품이 수면 제품, 갱령이 제품, 그리고 키성장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그중에 키성장이 좀 압도적이죠? 여튼 감태 추출로 만들어진 이 제품 어떤 원료들로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태 추출물, 절정 셀룰루스, 카복시메틸셀룰루스 칼슘, 엘테아닌, 이산화기소, 스테란산 마그네슘, 타트체리 분말, 미강 추출물, 엘트리토판, 이노시톨, 캐모마일 추출물, 로즈마르 추출물, 유기농 야채 12종 혼합분말, 유기농 과일 16종 혼합분말, 시계꽃 추출분말, 홍경천 추출물 총 16가지가 쓰였죠? 감태 추출물과 함께 수면이나 신경 안정에 좋다고 알려진 테아닌, 타트체리, 미강 추출물, 엘트리토판, 캐모마일, 로즈마리, 시계꽃, 홍경천이 들었고요 유기농 과일 야채도 28가지나 들어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와 이 제품 정말 좋네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의 아무 의미 없이 오직 겉에서 봤을 때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컨셉 원료는 몇 가지나 될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상세 레시피, 즉 배합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태 추출물이 62.5%, 그 다음 부형제들이 1에서 28.4%까지 쓰였고요 그 뒤로 0.01%라는 매우 적은 배합비, 수상하죠? 이 제품이 하루 800ml짜리 정제를 한 알 먹는 제품이라서요 각 원료의 함량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에 좋던 엘테아닌과 홍경천은요 하루에 최소 200ml 이상은 뭐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얼마나 들어있죠? 16mg, 0.08mg 들어갔죠? 이게 뭐 하는 거죠? 잠자는 데 좋다고 알려진 타트체리, 시계꽃 하루 0.8ml씩 먹는다? 소비자분들 상대로 사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기농 야채 12가지 각각 0.08mg씩 들어있어도 의미가 없겠는데 12가지가 다 합쳐져서 0.08mg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눈곱보다도 적게 넣었으면서 꼭 이런 제품들 어떻게 광고하죠? 저희 제품은 유기농 야채가 12가지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죠? 결국 이 제품에 사용된 총 16가지 원료 중에 기능성 주원료로 사용된 감태 추출물 한 가지와 정제를 잘 만들기 위해 부형제로 사용된 4가지를 제외한 무려 11가지가 컨셉 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요 국산 영양제의 굉장히 슬픈 현실을 보고 계신 것이고요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지 저도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자 다이어트 제품으로 한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르시니아 제품이고요 제가 가르시니아 제품은 잘못된 방법으로 제품을 고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셔서 효과를 못 느끼시는 거라고 했죠? 가르시니아는요 함량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식사 전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면 효과가 없을 수가 없고요 가르시니아가 간에 안 좋다는 이야기도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제품처럼 양아치 레시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가르시니아 추추물, 판토텐산, 칼슘, 비오틴, 결정셀러루스, 해조 혼합 분말, 카복시메틸셀러루스, 스테네산 마그네슘, 이산화기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러루스, 생선 콜라겐, 멀티미네랄 믹스, 건조효모 두가지, 산화아연, 황산망관, 요오드, 멀티비타민 믹스, 그린커피빈, 녹차 추추물, 마테 추추물, 핑거루트, 히비스커스, 아미노산 혼합 분말, 유산균 혼합 분말, 엘카르니틴 총 25가지가 쓰였습니다 상세 레시피 즉 배합비는요 짠! 가르시니아가 78.1% 사용되었고요 이 제품도 역시 0.01%씩 의미 없는 배합비로 사용된 성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원료가 컨셉 원료인지 보이시죠? 각 원료의 함량은요 이 제품이 하루 섭취량 800mg정제 2알을 먹는 거니까 총 1600mg이고요 그에 맞게 함량을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확실하죠? 생선 콜라겐부터 엘카르니틴까지 총 16가지가 컨셉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판토텐산이랑 비오틴는요 함량이 굉장히 낮은데요 원래 미량 영양소라서 제대로 쓰인 것이 되겠고요 콜라겐은 하루에 3000mg 먹어도 될까 말까인데 이 제품에는 0.16mg 멀티미네랄, 건조효모, 멀티비타민, 아미노산도 각각 0.16mg 너무 심하죠? 소비자분들이 제품 구매하실 때 와 이 제품에 유산균도 들어있어! 하며 구매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유산균 혼합 분말도 0.16mg 이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요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컨셉 원료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린 커피빈, 녹차 추출물, 마테 추출물, 핑거루트, 히비스커스, 엘카르니틴까지 이런 것도 0.16mg씩 넣어놓고 저희 제품은요 가르시니아 제품인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이어트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광고하겠죠 한마디로 쓰레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 원료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제품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판매회사들이 제조회사에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나쁜 행태죠 그럼 판매회사들한테 이런 식으로 소비자 속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판매회사들에서는 저희도 아는데요 요즘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마케팅 포인트가 한 가지라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소비자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좋아한다고? 니들이 함량 알려주냐? 소비자들이 잘 모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 함량이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 모르니까 와 이 제품 유산균도 들었어 수십 가지 과일 채소가 들었어 이러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판매된다는 점이 굉장히 쪽팔리고요 적어도 건기남 채널을 시청하신 분이라면 구매하실 때 컨셉 원료가 들어있는지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컨셉 원료가 들었다고 무조건 나쁜 제품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품을 잘 만들어 놓고 진짜 마케팅적으로 좀 더 있어 보이려고 넣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 이 제품에는 이 원료가 컨셉 원료로 쓰였구나 기능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절대로 컨셉 원료에 혹하셔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